오늘 키워드는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코스피 지수는 3,265가 지금 사상 최고가인데 근접을 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계좌의 체감 지수는 완전히 지금 싸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지지부진하나. 그런데 사실 보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1,110원대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처럼 사질 않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하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사는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시장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올라도 계좌의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고 테마주들이 너무 빠르게 순환을 한다는 거죠. 막 원자력 관련주였다가 갑자기 무슨 디지털 화폐였다가 또 오늘은 갑자기 2차전지였다가 막 정신없이 이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종목을 사놓고 시세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세의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정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왜 이래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시장의 분위기를 아셔야 되고요. 이런 장일수록 절대 저는 추경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추경 매수를 하면 그 테마가 지금은 올라가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고 돌아서서 한 바퀴 돌아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보지 마시고 오늘 조정을 받는데 이 종목이나 이 업종이 저평가되어 있다. 내지는 그런 업종을 공략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빠르게 수납매가 돌아가다 보니까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다소 힘들다라는 의견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시장 키워드 정리하셨고요.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로 선정해 오셨을까요? 제약바이오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소외됐었잖아요. 조정받고 그랬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어제부터 갑자기 힘을 내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링거를 맞고 힘을 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원천은 어딘가 하면 미국의 mRNA 백신이 관련 절도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화이자 백신을 미국 세계 100개국에다가 5억 도즈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 3억 도즈를 미국 정부에서 구매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불을 당겨준 게 아닌가. 그리고 치매 관련주를 18년 만에 미국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런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까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까 하고 봤더니 상당히 많이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반등이 나와도 약하고 그런 종목들 시세가 분출이 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벌써 힘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격진료 관련주들도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종목이 압축되거나 아니면 상승탄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은 금리 인상이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고 적자인데다가 오랜 기간 시간과 인력과 돈을 투입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나 재무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데미지가 클 걸로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저는 선별적으로 mRNA 백신 컨소시움을 형성한다는 종목들은 아직도 강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밖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